안녕하세요. SEY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릴 PC 설계팀 김민호 책임연구원입니다. SEY 시리즈는 현대 유아의 엔트리급 Y축 선반입니다. 기존의 고급형인 L시리즈, 중급형인 HD시리즈 Y축 선반과 더불어 현대 유아의 Y축 선반 풀 라인업을 축하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기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SEY 시리즈는 6인치, 8인치 주축으로 구성되며 공작물 길이에 따라 숏배드, 롱배드, 그리고 배면 가공이 필요한 서브 스킨젤 기존까지 총 6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됩니다. 배드는 30도 경사를 적용하여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축은 6인치, 8인치가 적용되며, 이송축은 롤러 LN 가이드를 적용하여 30% 향상된 강성을 제공합니다. 보상형 Y축과 DMT 공부대를 적용하여 향상된 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마대 기종의 경우 위치 제어가 가능한 NC 시마대를 적용하였습니다. 서브 스픈들 기종의 경우 배면 가공이 가능한 5인치 척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양 및 성능 향상과 더불어 고객 편의성을 위한 15인치 대화면 터치 스프린을 적용하였고, 신환경 이송축 그리스 윤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유아 SEY 선반은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